첫 번째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가상뉴스에 보도 내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당에 파견되었던 이찬 김춘추가 오늘 부사에 규고가 있습니다. 김춘추는 그곳에서 큰 환대를 받았고 당나라 태종의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당 동맹에 대한 설명이죠. 대남 황홍백개 평안고에서 바로 여기 첫 부분에 해당합니다. 읽어볼까요? 수혜중국통일 앞부분이고 안시상전투 앞부분이고 고구려 내용이죠. 황홍백개 평안고 하면 바로 나에 해당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에 시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읽어봅니다. 왕은 당과 신라 군사들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냈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계백에게서 결사대 5천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신라 군사와 싸우게 하였다. 계백은 4번 싸워보도 이겼으나 군사가 적고 힘이 모자라 패하였다. 그래서 나번 읽어봅니다. 사찬 시득이 수근을 거느리고 소브리주 기볼포에서 저 뒤에가 나왔네요. 황홍백개 평안고 이쪽 나오고 소보마메기가 나오죠. 기볼포 싸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보예요. 다 이긴 경우네요. 사이에 있던 거. 이 뭐 다 사이에 있죠. 사이에 있는 걸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기몸돌이 반란을 꾀하다가 채용되었다. 신문왕 때 장인 기몸돌이 반란을 꾀하다가 이거를 제압하고 왕권 강화책을 실시를 하게 되죠. 2번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하여 대하성을 함락시켰다. 이 위에 대해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해 군대를 물리쳤다. 살수. 살수대첩 뭐라고 했어요. 영양가 없는 거. 고구려 영양왕 때 해당합니다. 대조양의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무산에서 진국을 건국했죠. 이게 이후에 발해가 됩니다. 6x8을 해가지고. 뭐 이 이후에요. 698년이고. 삼국통일은 676이니까. 이 이후에 해당하는 발해 건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5번 건모장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계속 삼국통일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삼국통일이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 백제의 장군 윤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하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백제의자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대나 황홍백개 평안고에서 이게 가에 해당됩니다. 신라와 당의 군사들이 의자왕의 도성을 애워싸기 위하여 소불이 벌판으로 나아갔다. 소정망이. 소정망이 나왔죠. 어린은 바가에서 전진하지 않자. 김효신이 그를 달래서 군사가 용감하게 내길로 떨쳐 일어났다. 대나 황홍백개 평안고에서 황산전투. 여기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죠. 소정망과 김효신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가 흰색으로 표시해볼까요? 이게 가고 이게 이제 나가 되죠. 계속 읽어봅니다. 흑지상지가 도망하여 흩어진 무리들 보으니 열흘 사이에 따르는 자가 팔로워가 3만명이 되었다. 흑지상지가 별부장 사타상야를 데리고 홈진한 곳에 운구하여 복신과 호응하였다. 흑지상지와 복신이 나오는거죠. 대나 황홍백개 평안고 이 중에서 웅진 도우부가 설치가 되고 백제 부흥운동이 시작이 돼요. 두개라고 했습니다. 주류성에서 복신하고 도치미 부여 풍을 데리고 그리고 임존성에서 흑지상지가 한다고 했죠. 이게 지금 백제 부흥운동에 대한 설명이니까 단은 여기가 됩니다. 그럼 뭐 가나다네요. 순서대로 가나다 하면 가나다 가나다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봐요. 읽어봅니다. 가나사이식에 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잔치를 크게 열어 장수와 병사들을 위로하였다. 왕과 소정방이 나왔죠. 여러 장수들은 당 상에 앉고 의자와 그 아들 용은 당 하에 앉혔다. 이게 의자왕이죠. 그럼 백제가 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나 황홍백개 평안고에서 황산벌 전투에서 망해가지고 백제가 백제의 끝을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고 나 읽어봅니다. 사찬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서린귀와 소브리우주 기벌포에서 싸웠다. 시득은 다시 증권하여 크고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고 다 이겼다. 대나 황홍백개 평안고 뚜두두두 하고 소보마메기 중에 기벌포 전투가 나옵니다. 당나라 서린규를 무찔렀죠. 그리고 삼국통일을 이뤘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일이니까 삼국통일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만 있으면 되겠죠. 1. 고국원왕이 평양성에서 전사하였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근초고왕이 고국원왕을 죽인 거 죽었으니까 원이 많다 그랬어요. 이런 내용이 되고 2번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피살되었다. 성왕과 지법지인 시대 중에 진흥왕이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삼국통일 다 이전이죠. 3번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가 직전에 대한 이런 나제 동맹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을지문덕이 설수해서 수해 군대를 물리쳤다. 영양권 없는 짓만 했다. 영양왕 때에 대한 설명이죠. 5번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왕으로 임명되었다. 여기 있죠. 보덕국. 안승. 신라가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답 5번이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나시기를 연표해서 올게 고른 것은 건모잠이 나왔죠. 고구려가 망한 이후에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성에서 건모잠과 안승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건모잠이 남은 백성들을 거두어 신라로 향하였다. 안승을 받아들어 임금으로 삼았다. 자식 등을 신라로 보내고 하기를 지금 신들이 나라의 귀족 안승을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다. 원컨대 변방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충성을 다하고자고 하였다. 그들을 근마제에 정타하게 하였다. 이후에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안승이 다시 신라로 와가지고 보덕국을 만들게 되죠. 대남 화웅백개평안고 소 보마 매기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살수대첩이 나왔네요. 쓸데없는 짓을 했다. 당이 건국이 되어 수가 망하고 당으로 넘어간 거죠. 안시성 전투가 일어납니다. 대당 강경책으로 고구려하고 당이 싸운 그런 상황이에요. 사비성 백제사배성이 함락되면서 660에 망합니다. 소 보마 매기 이렇게 하면서 676 삼국통일의 시점이죠. 그럼 라에 해당합니다. 두 문자만 알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짧게 찍을 수 있었네요. 236 삼국통일의 시점이죠.